근데 갓까지 오르실 수가 지금... 근데 왜 이렇게 극률을 다 다른 거였어? 우리... 아니, 이게... 아니, 뭐야 이게? PPL이야? 아니요... 왜? 아니,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, 여기서? 오렌지... 어머! 아, 진짜, 진짜... 아, 좀 지나친데요, 이거? 할 수 있는 오렌지 주스들... 그중에 제가 사실... 근데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? 왜, 왜, 왜... 왜,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솔직히 빵은 되게 쩍어! 입맛에 따라 다르잖아요! 오신 김에... 저희가 또 시름지 한번 대보는 거예요? 먹어볼까요? 이거 다 보고 사세요, 이런 원산지 이런 것도? 네네네... 어? 걔가 발렌시아... 발렌시아 오렌지로만... 발렌시아 오렌지는 뭐예요? 그 종, 품종 이름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, 이거? 달걀, 브레드 다 모아놔서 한번 구워보고 특히 여러 가지... 어떤 음식이에요? 예를 들어서 안을도 그렇습니다 짠을 또... 네... 아, 진짜 신기하다 이거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막 안이 발견됐잖아요 맞아, 맞아 근데 그거를 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발견을 하냐 하면은 어허... 안이... 과학적으로 보이는... 영어로? 아니, 그냥 영화를 영화로 볼 수도 있는 건데... 그게 왜 궁금하셨을까? 그냥... 이렇게 이미... 답장을 받은... 센스 있다 선물을 나눠주는... 과학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막 이런... 와...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미가... 네... 되게... 스파이더맨 안 하죠... 이런 거 몇 개 여쭤봐도 돼요? 네네네... 이게... 선물을... 그게... 현실화가 되려면... 그래요? 제트기, 제트기 제트기 아, 그러니까 그 제트기에 소리가 왜 나는지 나는... 사실... 나는... 그 AI랑... 그거를 계속 대화하게 시켰더니 마지막은... 맞아... 인간을 적으로 생각해서 다 파괴하는... 오! 나 그거 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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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BI 무슨 그걸로 나오지 않았었어요? 맞아요! 그러면 우리는... 그걸 진짜... 우리가 좀... 성짓성짓한 게 있잖아요 영역을 완전히 다 잡아먹는 거 아닌가 전 세계 과학자들의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어요? 네 이 이상 기술 발전은 하지 말자라든지 있어요?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된 방식으로 운전을 하니까 훔쳐주고 근데 그랬더니 머리에 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,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네 호기심을 참지 않았다 네